안녕하세요 연사장님과 측입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레고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엄청 크죠? 응. 이 좌 위에서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레고를 완전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소개할래. 따단. 안녕. 그린드래곤 알죠? 이거 무비. 이거 레고무비에서 나왔던 얘. 그린드래곤. 그 다음에 저거 마인크래프트가 갖고 있는데 저 또 있어요 이거. 기다려봐요. 저거 갖고. 아니 자리가 너무 작아요. 이것도 있어요. 더 밑에서 보여줄게요. 아이차. 예. 이거랑. 그 다음 또. 예. 밑에서 보여줄 것 같아요. 밑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 또 마지막. 이거. 이거 옮길게요. 오케이. 이게 바닥으로 다 옮겼네요. 네. 어? 부서졌다. 저가 갖고 있는 레고. 저거 옛날에 이거 레고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다 어디 갔는지 몰라서. 이거를 새로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설명서를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짜잔. 여기 얘도 있고. 방패 들고 있는 얘는. 짜잔. 스티브. 그 다음에 좀비도 있고. 크리퍼도 있고. 거미도 있고.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저거 좀. 레고를 많이 샀나봐요. 안녕. 근데. 저거 신기한 거 알려줄게요. 이 드래곤 길이가 이것보다 더 길어요. 보세요. 이것보다 더 길어요. 와우. 네. 지금 저거 갖고 있는 건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레고 통이에요. 레고가 완전 레고 창고라고 해야 돼요. 완전 만디때 되게 힘들었어요. 얘는 저가 제일 좋아하는 얘에요. 예이.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네? 어? 부서졌다. 열어보세요. 아이고. 네? 이거 호박도 있어요. 호박. 응? 뭔가 무섭지만. 엔더맨. 저거 친구를 소개하죠. 엔더맨. 순간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에요. 이름이 뿌리에요. 뿌리. 얘는 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옷대기 진짜 힘들다. 오케이. 네. 다리 없습니다. 음.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좀비. 스켈로돈. 스티브. 늑대. 미니 늑. 애기 늑대. 고미. 북극공. 북극공. 애기 북극공. 양. 양. 크리퍼. 엄청 많아요. 와우 엄청나네요 근데 이건 레고가 아닌데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비행기 자동차 이거 맞춰보세요 비행기가 빠를까요 자동차가 빠를까요 정답은 비행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비행기는 날 수 없는 비행기인데 엄청나게 쑥쑥 차가워요 뭐래요 보이죠 얘네 이게 숙이가 보이죠 이걸 묶을게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누가 누가 더 여기 끝까지 가느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길죠 자동차가 이겼어요 네 둘 다 여기 들어가 어 얘는 여기 멈췄네 근데 자동차가 되게 빨라요 그렇죠 빠밤 빠밤 얘 자동차가 제일 빠르군요 네 네 오늘은 저 제가 갖고 있는 레고를 다 소개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또 있어요 고 짠 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 안녕 안녕